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오랫도록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? 바로 잠을 자는 겁니다. 이 잠을 자는 거 우리 하루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데요. 단일한 행동으로써요.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잠을 잘 자야지 깨어있는 동안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현명한 생각을 해서 더 많은 부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.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부를 이루어서 세상에 큰 보탬이 되는 사람들이 꼭 자기 전에 하는 이 다섯 가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이 다섯 가지 잘 지키셔서 하루를 잘 경영해내는 진정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.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이 꼭 자기 전에 한다는 이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지키시면요. 장도 정말 잘 자게 되실 거고요. 기분도 좋아지실 거고요. 하는 일의 능률도 100%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. 네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굿데이즈 녹용 홍삼 27일까지만 저희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만 78%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추석 때부터 계속해서 먹어오고 있고요. 그래서 더욱더 당당하게 좋은 상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는 겁니다. 하단 고정 댓글에서만 꼭 저렴하게 구입되지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본사 홈페이지에서는 정가로만 판매를 하니까요.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성공한 사람들의 다섯 가지 잠자리 습관 그 첫 번째는 바로 충분한 수면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갖는 겁니다. 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보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하죠? 준비 운동을 하죠. 준비 운동을 해야 운동을 더욱더 잘할 수가 있으니까요. 그처럼 잠을 자는 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. 우리가 잠자고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막 몸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? 아닙니다. 보여지는 몸뚱아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몸속에서는 정말 엄청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잠자는 동안 우운적으로도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기운을 빨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이고 한 집안에서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실의 위치, 침대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 사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여기서 그러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자기 전에 뭔가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면 몸이 흥분 상태가 되어가지고 더 쉽게 잠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. 최대한 자기 전까지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몸을 차분하게 만들어서 릴렉스한 다음에 잠이 들어야 당연히 잠도 더 빨리 들고 자는 동안에도 숙면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. 이 성공하신 분들, 진짜 부자가 되신 분들은 꼭 자기 전에 이 책 읽는 습관을 가진다고 합니다. 길게도 아닙니다. 딱 한 10에서 15분 정도만 우리가 딱 책을 읽고 잠들게 되면은요. 그 책을 읽는 시간 동안 몸에 쌓여있는 그 긴장이 오히려 풀리게 됩니다. 아마 물론 책을 멀리하시는 분들은 책 읽는 시간 자체가 괴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책을 펼치게 됐을 때 특히나 자기 전에는 책 보면은 유독 더 잠이 잘 오게 된다라는 사실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그러니 책을 잘 안 읽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전에 여러분들의 숙면을 위해서라도 한번 어려운 책 한번 딱 꺼내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.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잠이 저절로 오게 될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. 자기 전에 산책을 하시면 좋습니다. 뭐 물론 잠들기 직전에 산책하라가 아니고요. 이왕이면은 저녁 식사하시고 이제 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셔가지고 뭐 10분에서 20분 사이로 그렇게 집 주변 아파트 사신 분들은 아파트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들어오면은 그 사이에 많은 좋은 생각도 일어나게 되고 몸도 더욱더 긴장이 완화돼서 훨씬 더 숙면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부자 중에 진짜 부자인 빌게이츠도 항상 이렇게 걷는 습관, 가벼운 산책을 통해서 좋은 습관,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큰 사업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죠. 그러니 이 산책하는 시간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딱 짧은 시간 한 바퀴만 돌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. 우리가 저녁에, 딱 저녁에 가족들하고 모이기가 가장 좋죠. 가족들하고 함께 모이는 시간,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뭐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못할 것 같으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요. 가족이라는 것은 나와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. 그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좋은 기운들을 서로 교감하면서 더욱더 운적인 부분,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을 상승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심리적인 긴장감을 늦추게 됐을 때 우리는 더욱더 빠르게 행복한 수면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. 가장 중요한 거죠. 바로 잠자리의 위치입니다. 이 잠자리 방향만 제대로 해도 진짜 전보다 훨씬 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, 머리 방향이 어느 쪽으로 둬야 되는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동쪽하고 남쪽으로 머리를 두셔야 되고요. 해마다 머리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 회두곡자라는 그 거짓된 이론에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없으실 거라라고 믿습니다. 자, 침대 머리 방향과 관련돼서는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서 잠이 잘 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내 머리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닌지 내 방 위치 그리고 내가 자는 곳에 수맥이 있는 것 아닌지 그 본질적인 부분도 체킹을 하셔가지고 내가 편안한 잠자리가 될 수 있도록 꾸미는 거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여러분들의 숙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엔 말이죠. 외부에 출장이 잤다 보니까 밖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많은데요. 항상 저는 잠을 잘 때 동쪽과 남쪽은 아닌지 그 방향을 살피고 잠이 들고요. 만약에 머리 헤드가 서쪽이나 북쪽에 있다고 할 때는 그냥 거꾸로 해서 잡니다. 항상 동쪽과 남쪽의 방향에 맞춰서 잠을 자지 확실히 제가 직접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서쪽하고 북쪽으로 잤을 때는 몸이 훨씬 더 무겁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동쪽과 남쪽으로 잤을 때 조금 더 쉽게 잠들고 일어났을 때도 더욱 개운하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그만큼 그 동쪽 남쪽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.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에 해당되는 이 잠자리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전에 반드시 한다는 그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. 네 어떻습니까?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새해도 다가오고 있고요. 조금 더 새로운 삶 그리고 더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면 우리는 잠자는 시간도 경영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될 것이고 그 경영하는 방법의 시작점을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. 제 영상 잘 보고 실천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더욱더 풍요로운 삶에 사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굿데이즈 녹용홍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건 27일까지니까요. 꼭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